6월 19일날 오전 공화 없이 46분경에 한 척이 일단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또 한 척이 더 내려왔는데 즉 두 척이 이제 대한민국을 침범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는 그 많은 경험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북한 함정이 보통 그 NLL 넘어올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그네들이 넘어오는 거는 어떤 친분 목적도 있지만 또 그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또한 그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기름을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저속으로 보통 내려옵니다. 그리고 살짝 걸치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 때는 두 가지가 달랐어요. 첫 번째는 폭도를 거의 풀 거의 최고 속도로 해서 일단 NLL을 성커밀히 넘는 거. 그다음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한 척이 이렇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두 척이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그렇게 두 척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침범해요. 그 상황 두 개가 달랐습니다. 제가 속한 데는 232편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제가 탔던 함정은 357호정. 그 옆에 것은 358호정이었고요. 우리 232편대에는 평택 지지통제실에서 명령이 저 북한 등산군수나 북한 경기 미정을 대응 기동하러 가라. 그런데 이렇게 NLL을 침범하면 매뉴얼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당연히 있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매뉴얼이 총 5단계가 있었습니다. 저희가 시위 기동을 하고 차단 기동 이제 명령이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진입에 들어갈 때 뭔가 좀 느낌은 좋지 않다. 기동을 틀 때는 뭔가 쏘겠다라는 감은 들어왔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0.1치로 내가 먼저 쏘냐, 제가 먼저 쏘냐인데 그리고 먼저 맞게 되었습니다. 자연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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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자연배치! 232편대! 무슨 일인가? 전투발생! 전투발생! 적정으로부터 비격수! 비급점 봐라! 비급점! 양현 앞으로 전투 기호를 펴집니다! 바로 이 전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제2연평해전입니다.